자 계속해서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부산시가 정부의 북항재개발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는지 짚어보고요. 내년도 부산 경제도 함께 좀 진단해 보죠. 이성관 경제부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성관입니다. 자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이게 어떤 제도인지 알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요. 먼저 경제자유구역이 뭔지 소개해 주시죠. 경제자유구역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운영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세금에 의한 규제, 어떤 개발계획을 짤 때도 인허가와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있을 건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든지 해외에 나갔던 우리 국내 기업들을 다시 돌려 쌓아놓은 데 있어서는 경제활동이 자유롭도록 하는 규제를 상당히 완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택도 있겠네요. 혜택이 아주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약간 좀 차이점은 일반 산업단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는 산업용지 공급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는 산업과 또 상업, 물류, 주구단지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개발이라는 점에 있어서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큰 범위라고 하면 생각하실까요? 네. 넓은 범위이고 그게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한 공간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항 재개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지금 아마 우리 시민들도 지금쯤은 아시겠지만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이란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부산의 강서구하고 인접해 있는 경남의 진해 이렇게가 영역이 잡혀 있어가지고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산의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리적으로 외곽에 있잖아요. 접근성이 미흡하게 되고 도시 인프라하고도 거리가 멀게 되는 거고 또 다른 문제로는 이미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에는 개발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더 이상 기업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또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 전환을 위해서는 IT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할 때는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에는 이미 포화상태인 거죠. 그래서 도심지 내에 전국에서는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한참 재개발을 하고 있는 북항지역에 적합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경제자유구역청을 추진하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과 혜택을 받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되든 또 지자체가 되든 경제와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지원을 할 때 되면 각종 규제와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분담금 또 만일에 어떤 기업이 들어서게 되면 그로 인해서 교통유발이 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농지를 만일에 없애게 되고 공장을 만들게 되면 농지 보전 부담금 이런 식의 부담금들이 많아요. 그 부담금들을 감면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산업단지라든지 공간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진입 및 간선 도로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더 지원이 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업과 또 지자체에 필요로 하는 돈들을 국가가 감면을 해 주는 혜택이 있을 수 있고 인허가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또한 임대료 감면이라든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외국계 학교 등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을 주변에 또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첨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되면 될수록 그 도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9개 있습니다. 9개요? 9개 있는데 광역 단위별로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만 인천이 전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43%나 됩니다. 거의 절반이네요. 수도권이 절반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 두 번째 많은 곳이 광양만 건입니다. 광양만? 69키로제곱미터 정도 제곱킬로미터 정도고 부산 진해가 51제곱킬로미터 정도로서 세 번째에 불과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제자유구역의 중앙정부의 방침에 있어서 문제는 아직도 수도권 중심에 그러한 경제자유구역이 치우쳐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세 번째 규모 정도 되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관련해서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부산과 경남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부산과 경남이 조합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13명의 조합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경제자유구역을 또 중앙정부에서는 산업부가 관장을 했기 때문에 산업부의 1명, 부산의 6명과 또 경남의 6명으로 위원으로 형태로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숫자는 102명이나 됩니다. 크기에서 부산이 54명, 경남이 48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부산하고 경남이 나눠서 인적인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청장도 한 번씩 순번으로 바꿔가면서 경남에서 하고 이번에는 지금 부산에서 청장을 경제부시장 출신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기업에 근무할 사람들은 그걸로 안 가죠. 갈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죠. 도심지 안에서 문화생활을 느끼고 여가생활을 하고 거주에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항에다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항에다가 아까 인천을 언급해 주셨는데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이 설정된 지역이 인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은 순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어떤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의 43%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인천은 잘 아시다시피 인천공항이 있어서 혜택을 아주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인천에는 영종도와 송도, 청라지구의 경제자유구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한 부분이죠. 우리가 가득 신공항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천의 경우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비즈니스가 가능한 지역으로 첨단산업 위주의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유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입주 사업체와 사업체가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의 대폭 증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인천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GRDP가 인천이 부산을 초월하고 있고 부산은 인구가 감소하고 인천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양상들이 다 이런 공항 문제와 경제자유구역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다시 재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무조건 도심지 안에 새로 지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부산과 인천을 좀 살펴보면 두 도시 모두 공항 또 항만을 갖고 있고 인구수도 좀 비슷하고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은데 경쟁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끼리도 지원이나 투자, 경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까? 네, 실제 기업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든지 간에 자기 지역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오더라도 양질의 기업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양질의 기업들은 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끼리의 경쟁이 아주 극심합니다. 극심한 정도예요? 네, 제로성 게임하고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지역에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는 타 지역이 주지 않는 인센티브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군요. 그래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게 경제자유구역을 확대시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혜택들이 기업한테 가기 때문이죠. 거기에 지금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자유구역을 북한 재개발 지역에다가 지정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만의 특별화된 혜택이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중앙정부가 주는 혜택에 감면 효과들이 쭉 있게 되는 거죠. 부산에. 그렇게 되는 거고 대신에 부산에 오게 될 경우는 부산은 기존의 물류가 이렇게 해상 물류가 있고 그다음에 가득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또 항공 물류까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물류적인 측면의 장점 그리고 또 새롭게 부산은 금융중심도시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미 문현동의 금융혁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 가장 뜨겁게 등장하고 있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게 끝나고 나면 수협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출입은행과 같은 기타 금융기관들도 이전시키려고 합니다. 금융기관이 부산에 직비를 한다는 것은 부산에 돈이 많이 넘치는 도시가 되는 거죠. 투자할 곳을 찾게 되는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는 거니까 투자를 요청하는 기업들도 부산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다 시도가 가지지 않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봐야 될 겁니다. 특히 박형준 시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장업중심의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업중심 도시는 내가 서울에서 장업하는 것보다는 부산에서 장업했을 때 우리가 성장하겠다는 확신을 줘야 돼요. 그러면 처음 장업한 사람들은 자기 돈이 없기 때문에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돈이 많이 도는 곳에서 가고 싶은 거에요. 정책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금융지원기관이 많은 도시로 가고 싶어하게 되는데 부산을 그런 도시로 만들면 많은 장업도 이루어지게 되고 다른 데서 오는 이전 기관들도 늘어나는 거죠. 부산 자체가 그냥 기회의 땅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걸 목표로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정이 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투자를 이끌어내느냐 이것도 큰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까 큰 방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기존의 제조업 개발으로 이미 산업 입지 자체가 포화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는 도시만에 있다는 그런 장점, 전국에서 최초라는 장점을 활용해서 핵심 전략 산업이죠. IT, 영상, 메타버스라든지 혹은 또 블록체인과 같은 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산업들을 집적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잘 아시겠지만 북항 1단계는 이미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분양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과 컨셉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 위주로 이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제조업 기반은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지식산업은 북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이렇게 이원화 체제를 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행정 절차가 남았습니까?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네. 참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고무적입니까? 네. 고무적인 게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제자유구역을 위한 행정 절차를 아주 간소화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는, 예전에 지정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5년 내지 6년 주기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떨어지게 되면 5년, 6년 꼭 이래야 되죠. 그리고 심사하는 기간이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5년, 6년의 주기로 일괄 공모를 하던 방식을 수시 신청 및 지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수시 신청을 하면요? 언제든지 지자체가 필요하면 수시로 신청을 하고 그걸 심사를 하는 절차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북항 재개발을 했던 시행 주체는 부산항망공사, 우리가 BPA라고 부르죠. 부산항망공사가 시행 주체인데 공사와 관련해서 거기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위한 지금 용역을 1월 달에 마무리 짓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짤 거예요. 그거를 우리 시장님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부산시가 주체가 돼서 2월 달에 산업부가 주간 부처입니다. 산업부에다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월 달에 신청을 받고 대략 아까 6개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8월 정도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의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얘기를 마무리하고 끝으로 모신 김에 부산경제 전망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산경제와 관련한 우울한 수치와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년 부산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뭐 부산 발전 부산 연구원 미디어에서는 1.7%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한국이나 전 세계가 비슷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구라에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삼고시도가 지속되다 보니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는 민생경제의 활력을 좀 불어넣고 회복시키는 데다가 주안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지역기업을 위한 내년에는 1조 8천억 정도 규모의 위기 대응 정책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지금 거의 다 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죽지 않고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적인 기반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기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산업에 대한 육성을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측면에서 있어서 디지털 핵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AI라든지 빅데이터나 메타버스 양자 기술 이런 쪽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금융기관들의 집적을 통해서 자금 지원이 기존 기업과 또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보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산업은행은 이전이 가능할까요? 100% 된다고 확신합니다. 100%? 네. 시점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으로 가장 주안점을 두었었고 그 다음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취임 이후에 지금 6개월 정도 거치는 과정에서 관련된 부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그리고 국토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지어 대통령실까지 이구동성으로 산업은행을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전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오늘도 그 차원에서 오후에 있었지 않습니까? 특정 우리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에 산업은행 회장도 왔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와서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무조건 실행될 수밖에 없는 거다. 단 속도의 문제는 있습니다. 산업은행 직원들이 여러 가지 거주 공간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반대하는 것과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의 소재지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민주당의 협조가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속도가 조금 나지는 않습니다만 현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정부 산업 공공기관들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과 절대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좀 반대가 있는 것 같은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화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땐 산업은행의 이전을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100% 이루어진다. 단 타이밍의 문제라고 자신을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민생경제, 새로운 산업, 미래 먹거리에 관련된 얘기까지 또 마지막으로 산업은행 이전 얘기까지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부산 이성권 경제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부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